안녕하세요 진영아 투입할까? 예전 형 어디갈거야? 나 탑 갈게 정글 모아 하아키 진영 그럼 내가 런블라키도 녹타할래? 아니 형 녹탄하기 싫어서 그렇지 왜..패기를 나한테 처분해? 야 뭔소리야 진영아 녹탄도 할래? 아.. 알았어 내가할게 형 진영아 나 아무거나 줘봐 때려쳐? 나 챔프 많이 없어 아 뭐야? 누가! 뭐해? 아! 왜 나보고! 왜 나보고 녹톤 날아오고 그래 그니까! 뭐해? 아 내가 모르가나 딱 픽하려고 하니까 모르가나 내가 베네났어! 그니까! 시간 날렸는데? 진혁아 응? 내가 방송을 지금 2시간 찍거든? 별풍선이 19개 터졌어 긴 형 지금 시청자한테 그래서 총 좀 싸라 이 말이네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뭐야! 내가 이거 한번 봐봐 캡처해서 보여줄게 내가 한 실켰거든? 키자마자 10개가 터졌고 뭐 어쩌라고! 풍 좀 싸라 이 말이야? 그니까 나 시금 1000원이야 아니 수수료 떼면 1000원도 아니야 600원? 기인형이 저런 사람이에요 은근 돌려까기 잘하거든 나 광재 시금 600원 썼어 아! 아!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받고 싶어기 인형 진짜 나 달라 안 했는데 아니 안 쏘셔도 돼요 형님들 장난이에요 장난 나 진짜 웃기려고 한 말이야 너가 그렇게 웃으면 시청자인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진짜잖아 방제 시금 만원으로 올릴게요 시금이 몇 배가 오른거냐 이거? 아우 잡혔다 영준이 형 잡혔어? 아 같이 잡혔다 적 듭니다 적 듭니다 영준이 형 내가 자아 아 근데 이거 목손으로 렉 모두 잃고 같은데 라이톤이 숨어있을까? 짜잔 아야 아야 라이톤 아야 아야 왜 영준이 형 왜 화내 너 이 자식 난 이속이 빠르다고 라이톤 아야 아야 맥사이가 탑을 바로 뜰까? 정신 나갈 것 같애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컷 비흡 와 씨 얘는 뭐야 진영아 너 원래 진짜 못한다 근데 와 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어우 살려주세요 아 Q맞아서 지금 날라갔다 진짜 참을 수 없죠 하아 아 저런 아칼리한테 왜 찌냐 게임을 뭘 자꾸 자는 짓돼 목회를 부착했다 가자아 가자아 달다 달아 900원 너무 달고 형 나 이거 좀 줄어 나 곧 게임이 나와 먹으면 진영아 이거 작은거 먹어 32원밖에 안해 근데 아니 형 아니 나 100원 남았어 100원 아이 이거 나 먹어야 돼 형 뭐야 렉사 있어 여기 집 가 안돼 이거 뭐 100원 나왔다 100원 넘게 먹었어 아니 형 나 800원 지금 너 사기꾼이네? 아니 내가 골렘까지 먹었으면 나왔잖아 형 작은거 먹었으면 나왔잖아 안 나왔어 그러면 형이 탑라인을 먹었겠지 인정? 형 렉사이 오면 공부해줘 진짜 너 손이 많이 가는 놈이구나 집 갈게 어 렉사이 왔다 형 자발 쓰나? 아 맛있어 공포 아 맛있어 아 맛있티 800원 이길만 할지도 이 게임 생각 감사합니다 진영 너무 행복하다 진영 너무 쓰레기 같은 게임이었어 아칼리가 사기일지도 아 Kill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